할렐루야! 인천순봉옥계 북방선교회에서는 2016년 12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 북방을 섬기고 북한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섬기시는 선교사분들을 모시고 후원은 감사의 별을 준비하였습니다. 인천순봉옥계 북방선교회의 우리 최순옥 회장님과 우리 전태근 총무님 그리고 해외선교회의 홍진기 위원장님과 많은 선교회 회원들 또 회장님들이 합심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순봉옥계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북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의 보그마 또 중국의 보그마를 위해서 마음껏 선교하고 후원하고자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역해 주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인천순봉옥계로 여러분들 오시기 바라고요. 인천순봉옥계 2016년 12월 3일 함께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 이 시간 인천순봉옥계 김성수장로 인사드렸습니다.